야 토니야 앉아서 뭘 그렇게 맛있게 먹어요? 어? 아 귀여워 레오는 또 왜요? 껌먹고 싶어요? 껌먹고 싶어요? 왜 귀여운 척이에요? 자 앵글발리 따라오세요 자 이리 나가세요 다 앵글발리 막내 먼저 나오고 레오도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첫째도 나오고 뭐가 좀 좋아요 첫째따 안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여기서 공놀이 하고 놀아 알았어? 후잇! 확실히 저희 숙소에 이런 정원이 있으니까 애들 키우기 딱 좋은 거 같아 저번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이제 장인 장모님과 마지막 여행을 왔습니다 많이 컸다 우리 새끼들 지들끼리 놀고 아빠 먹을래? 야 일로 와봐 너 왜? 아빠한테 먹을래가 뭐냐 아버지 아버지 이거 드실래요? 이렇게 해야지 아 뭐야 왜? 아버지 이거 드실래요? 이거 드실래요? 이거 드실래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조금만 주세요 맛있네요? 뻥튀기네? 그리스 뻥튀기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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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짱당해 야야야 꺼 꺼 꺼 꺼 진짜 손이 옷도 다 다서졌잖아 미안해 배고프다 배고프다고? 응 오늘 뭐 먹나요? 해장국 해장국 해장국? 해장국? 한국에서 가져도 아니 이제 한국 가는데 해장국을 먹어? 아니 근데 애들은 뭐 먹냐? 해장국 못 먹을텐데 다른 음식 준비했어 내가? 오늘 저희가 한국에서 가지고 온 감자탕을 먹으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냉동으로 된 감자탕을 저희가 사왔는데 여태까지 이제 그리스 아트네에서 먹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두고 두고 얼려 두다가 오늘 와이프랑 한국에서 가져온 감자탕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저번에 라면먹은 영상 조회수가 좀 잘 나왔던데 밖에서 먹나요? 안에서 먹나요? 안에서 먹잖아 귀찮아? 너무 더? 알았어 나 밖에서 먹고 싶어 아빠도 밖에서 먹고 싶다 근데 더워서 안에서 먹지 유튜브가 좋아하는 제가 야외에서 먹자고 꼬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소주가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감자탕에 소주를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오늘 완전 코리안 스타일인데? 가능하면 이 면이랑 밥도 제가 딱 세팅해놨어요 그래서 볶음밥이랑 사리까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으시다고 하는데 야 그 소주 얼마 없어 아껴야 된다 아빠 아 그게 뭐야 지금 당연히한테 소주 이거 얼마 지금 반도 안 남았어 자 오늘 감자탕 오늘 감자탕 국물 맛있겠어요? 뭐라구요? 소피아가 진행을 잘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보글보글 보글보글 아주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야 레오 내려오고 이제 꼬장 부르지 말고 이제 꼬장 부르지 말고 엄마 그래서 안에서 먹자고 그랬는데 그래서 안에서 먹자고 그랬는데 네 저는 이 소프를 알 수 있어 저는 이 소프를 알 수 있어 네 하지만 한국 스타일을 기대하지 않는다 네 아니 감자만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아빠 아빠 많이 먹었는데 응 아빠 많이 먹었는데 응 음 어 어려워 완벽하지 않은데 응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아 진짜 진하지 않은데 네 3세에서 보면 진짜 나쁘지 않다 네 수고파 프로젝트 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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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5 6 6 6 6 6 6 7 9 10 10 11 11 12 12 10 12 12 13 14 16 16 16 18 야 라면 먹을 사람 라면 줘! 뭐 수프게 내 때? 아 이거 먹고싶어 라면 사리까지 주세요 됐어 됐어 가디야 먹을게 I want the bone 음 How is the taste compare to For me it's the same Same? With no potato 응 potato 아니 이거 물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취할 때 사람들이 먹을 거야 이거? 얼큰하니까 근데 라면 먹어도 돼? 응 야 라면 다 했다 야 빨리 와라 이제 라면 먹을 사람 제대로운데? 간장탕에 라면 사리까지 우와 죽인데? 아니 진짜로 진짜 맛있다고? 응 좀 버리지 나왔어? 야 야 야 라면 샷 어때? 라면 샷 으악 으악 볶음밥 못 먹겠는데? 볶음밥? 왜 배불러서? 응 먹어야지 엄마가 아깝다고 이제 아니 먹을 수 있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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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음밥 볶음밥 더 먹을래? 응 볶음밥? 볶음밥 안 먹으면 구독자들한테 뭐 잔소리할텐데 볶음밥 해 먹어야지 어? 볶음밥 먹어 볶음밥 해? 그래 하나 볶음밥 애들 없으니까 아 아 아 여기 볶음밥이 좀 이상한데? 왜? 어? 너무 울기가 많은데? 우리 할 수 있는 만큼 그래 그리스에서 뭘 받으려냐 한국가인데 야 볶음밥 이제 그럴싸하다 조금? 네 볶음밥 맛은? 근데 김 있어야 되는데 김 없잖아 그냥 그냥 그래 맛 없지 솔직히 볶음밥 맛은 없다 먹어봐봐 라면까지 맛있었거든 그냥 그렇지 응 솔직히 볶음밥 맛 없습니다 맛 없진 않은데 볶음밥 맛은 아니야 소주 빨리 먹고 끝내자 아 아까 너무 샷했나? 나 술 취했나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아 아까 너무 샷했어? 16샷했어 응? 근데 사실 자식아 뭐 할래?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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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껴먹어요 마지막 잔이네 근데 이제 한국도 가본데 기분이 어때요? 빨리 한국 가고싶은데? 지난번에 그리스도 가고싶다고 했는데 아니 솔직히 한국도 가고싶고 그리스도 가고싶은 마음에 가봐봐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그리스도 날씨도 좋고 유튜브 컨셉 찍을 것도 많고 근데 이제 한국 가면은 다시 일상으로 난 일상 좋은데? 응? 일상 좋은데? 야 근데 그리스에서 영상 되게 많이 찍었다 많이 찍었지 한 20개 찍지 않았나? 두 달 반이었는데 다행히 응 근데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그리스에 맨날 1, 2주 있다가 3개월 있어봤는데 그리스가 정말 좋은 나라라는 걸 정말 느꼈습니다 이제 다음에 다시 오자 아 갑자기 또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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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나 애들 셋 때리고 이제 다시 한국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서워 아니 저희가 할 수 있어 올 때는 그래도 새벽 밤 비행기였는데 갈 때는 낮 비행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올 때는 좀 잠을 잤었는데 이제 갈 때는 잠을 안 자고 그냥 그냥 맨정신으로 가는 거니까 열 시간동안 어떻게 버틴기나 싶습니다 진짜 걱정입니다 배불러 그만 먹자 아무튼 오늘 저희의 정신 사나운 감자탕 먹방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오랜만에 소피아 없이 아 빨리 먹고 마감이네 아 빨리 치우자 빨리 치워